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은 호이자님. 아기 변비 영상에 남겨진 댓글이에요. 엉덩이를 쳐주라고 하셨는데 일반 포대기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아기가 39일인데 포대기에서 앞으로 안아주려고 하는데 없는 거 말고요. 목은 받쳐주면 되고 포대기에 다리 끼는 곳이 있는데 껴도 되나요? 너무 어린 것 같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 백효정 같은데? 백효정 아기띠 같은데? 맞나요? 요즘 포대기에 팬티처럼 다리 끼는 부분이 다 있죠. 예전 포대기 정말 천으로 돼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벨트가 있는 것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아기의 여기 무릎 뒤에 이렇게 끈을 걸게 되어 있었어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 받쳐주는 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아기의 무릎이 휘거나 옷자 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안에 팬티 라인 같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여기 고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볍게 사는 포대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아기띠나 이런 데도 요즘에 보면은 다 다리를 밑으로 편하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팬티 라인 같이 이렇게 기저귀 라인 같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기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매고 나면은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도 아기의 무릎에 걸리지 않게 무릎 뒤에 걸리지 않게 무릎 뒤에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고 항상 여기 허벅지와 엉덩이 엉덩이 밑살 라인에 싹 감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팬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더 흘러내리지 않아서 엄마가 계속 아기를 끌어올리면서 아기 아기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잘 고안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릎 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띠 사용하실 때 그 구매하신 아기띠의 아기 체중을 보세요. 몇 킬로부터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아기가 그 안에서 막 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아기가 덩치가 커야 되는데 킬로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기가 그 안에서 오히려 불편해서 후에 그 포대기를 할 때마다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엄마들이 체중을 잘 체크하셔서 그 체중에 맞게 쓰시면 되고 대부분 천으로 두르는 것들은 별로 체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거나 체중이 작은 아기, 체중이 큰 아기 모두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두꺼운 거 있죠. 외출용으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체중이 보통 5kg에서 6kg 이상 돼서 그때 쓰세요 하던지 신생아 덧댐 안에 다른 어떤 기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사용하시면 되고 아기들은 몸이 바짝 서서 다리가 쭉 내려와서 포대기를 하는 것보다 약간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약간 앉는 상태로 약간이라도 조금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아기의 자세를 잘 받쳐주시면 변비했을 때 엉덩이를 동가동가 쳐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엉덩이 동가동가 쳐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이렇게 돼서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상태에서는 이 밑에 항문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엄마들이 동가동가 치면서 아기에게 변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힘내세요.